숨어있는 세 글자 이상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작! 화면 왼쪽에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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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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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